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순주입니다. 지난 1월부터 두 달 연속 소홀매매 거리량이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상장이 나타난 게 아니야. 아니다. 일시적인 상장이다.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근 뉴스를 보면 지난 12월 거래량이 바닥을 찢고 1월부터 두 달 연속 서울의 거래량이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회복이 되면 이 거래량은 실질적인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회복이 될 텐데 이게 지금 회복되는 어떤 점점 현상인지 아니면 아니다.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된다. 또 회복이 된 이후에는 대지 상승이 나타날 거다.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에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전국 미분양은 현재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주택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지 상황이 앞으로 일시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걸 시점으로 해서 대세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 전에 한번 살펴볼게요. 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.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,665건이라고 해요. 1월 달에 2,456건이었거든요. 그것보다 굉장히 소폭 증가했습니다. 다만 작년 12월 달이 1,790건이니까 이때보다는 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증가의 추위를 타고 있다. 이거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. 자 여기까지 팩트인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일시적 상승이냐 아니면 이제는 정말 다시 대세 상장으로 가는 초입구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그 뉴스에서 이게 뭐 일시적 상승인지 대세 상승인지 한 번 다툼이 있지 않았어요? 전문가들끼리 바로 작년이었습니다. 작년 2023년 1월부터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때도 작년 한 1분기 정도 됐을 때 똑같은 주제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. 이거는 일시적 상승이냐 대세적 상승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 힘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된 듯 하더니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. 자 지금 상황 저는 아직까지는 작년과 비슷한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. 왜? 지금 매매 거리량이 약 2천 건이야 2월 달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월 평균 거리량에는 한참 현재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. 부족한 상황이에요. 기본적으로 지난 상승장 때 그리고 그 이전의 상승장 때 그때도 보면 2000년대도 보면 매매 월 평균 거리량 그때는 부동산 지인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체크해 놓고 봤더니 그때 역시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월 매매 거리량이 증가를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대세 상승에 대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일정 부분 거리량 증가를 인해서 가격이 소폭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일시적 상승으로 봐야 된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바로 지난 상장 지난 상장은 2013년도 이때 보면 그 전에 거래량 봐보세요.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거래량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을 넘지 못했죠.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2013년 이후에 흐름을 봤을 때 매매 거래량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 이거를 이제 넘어쓰고 있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 정도까지 돼야지 즉 매매 월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매매 권량이 형성이 돼야지 비로소 대세 상승의 초입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아직 매매 월 평균 거래량에 근접하지도 않았어. 단지 2013년 12월보다 조금 더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거래량 상승의 추이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일시적 상승으로 일단은 보는 것이 맞습니다. 언제까지 이 거래량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을 넘었을 때까지는 이거는 일시적 상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또 동력을 잃어버려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보압 내지 약보압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세적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단을 갖고 움직이기에는 아직 시장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일시적 상승을 끝내고 대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굳이 여러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가격을 세이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금매 물건을 잡는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시장을 달려들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